안녕하십니까 오카오카입니다 오늘 섣불리 카푸어분들께서 아우디를 구매하시면 안된다는 점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보실게요 차종은 아우디 A7 OOTDI Quattro 다이나믹이구요 신차가가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지금 7만 7천키로 제가 2년전 4만키로때 구매해서 지금 3만 7천키로를 탔는데 타는동안 수리비가 2천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에어서스가 있는 차량의 하부소리 들어보실게요 지금 온갖 경고등이 다 뜨고 있습니다 아아... 방지턱 넘을때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넘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대 사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